아니 여기 뭐야, 뷰는 처음 보잖아. 배우 어떤 거 같아? 저 85년생이에요, 서른여섯. 서른여섯? 진짜 젊다. 야, 결혼을 했어. 애가 셋이야. 큰애가 13살이야.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사귀었대. 아니, 나 궁금한 게 저도 재훈이 형 오래 알았잖아요. 근데 재훈이 형 동생분들하고도 저도 친하거든요. 어릴 때도 서로 이렇게 알았어요? 아니, 알기만 했어요. 오빠, 공항에서 모시고 올 때 그걸 그냥 프린트를 해서. 이렇게 하도 서서. 우리가 어떤 과제고 어떻게 안지를. 그래, 그래. 공지, 안내해서 앞에다 써놔서 그걸 한 번씩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? 그래, 안 그러면 온 손님들한테 톡으로 보내줘, 정리해서. 그렇지, 요즘에 그러게 낫지. 왜냐하면 아까 진짜 의외잖아, 형이랑. 그렇죠. 나도 되게 오래 알았지만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. 그래요? 네,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서. 왜? 형 일이 없었나? 아니, 그게 아니라. 오빠랑 술도 많이 먹었잖아. 진짜야? 제가 술 좀 먹었지. 술 먹으면 다 챙겨줘요. 반찬, 내가 젓가락질 할 수 없어요. 진짜? 진짜로? 그래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난 손이 없는 여잔 줄이야. 그래. 세운 바람이. 오빠 되게 자상한데? 그래. 어우. 네. 네. 내가 의미 없지. unreasonableuan. peanuts. rica 거슬랑. 그래서 다시 소울을 Ford himen.